파일 브라우저로 파일 폴더 공유하기 파일 브라우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파일 브라우저는 웹 인터페이스로 파일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우리는 고사양의 전용 서버를 생각하게 되는데, 파일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일반 PC에서도 간단히 클라우드 서비스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 브라우저로 파일 폴더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파일 브라우저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파일 브라우저를 압축을 풉니다. 탐색기의 주소 표시주를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CMD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명령 창을 엽니다. 먼저 파일 브라우저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서비스가 가동 중입니다.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기본 설정을 하겠습니다. 맵 브라우저를 열윱니다. 주소창에 화면을 보이는 IP와 포트로 접속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화면에 보이는 기본 값으로 로그인합니다.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랭귀지를 한국어로 선택합니다.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보안을 위해서 디폴트 비밀번호를 변경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이제는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신규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저장을 누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맵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추가로 세부 설정을 하겠습니다. 명령 창에서 컨트롤과 C를 눌러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IP 컴피그 명령어로 현재 컴퓨터의 IP를 확인합니다. 여기 IP가 보입니다. 명령 창에서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로 서버 설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IP, 포트 번호, 공유 폴더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현재 설정 값을 보겠습니다. 여기 포트 번호 디폴트 값이 8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폴더 경로는 현재 경로입니다. IP는 로컬 IP입니다.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 형식으로 앞에서 확인한 서버의 IP를 설정합니다. IP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는 포트를 변경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 형식으로 포트를 변경합니다. 80번 포트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공유 폴더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바탕 화면에서 사용할 공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공유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유 폴더를 열윱니다. 주소 표시줄을 선택합니다. 블록 안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복사합니다. 명령 창으로 돌아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의 형식으로 공유 폴더의 경로를 변경합니다. 명령어 뒤에 공유 폴더 경로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습니다. 공유 폴더 경로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파일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서비스를 가동합니다.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현재 서비스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서버로 접속하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윱니다. 주소창의 서버 IP로 접속합니다. 새로 만든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공유 폴더 안에 파일들이 보입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으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선택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번에는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업로드 형식을 선택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윱니다. 업로드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운받을 수 있게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 링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유 링크를 만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합니다. 공유 링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파일의 공유 링크가 바로 생성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사 아이콘을 눌러서 공유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사한 링크로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공유 링크 주소로 접속합니다. 앞에서 공유했던 파일이 로그인 없이 바로 보입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열기도 가능합니다. QR 코드로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파일 브라우저로 웹상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